힝힝힝 알리야 끌리.. 저걸 또 각을 또 주는거..뭐하냐? 알리 뭐하냐? 와 인베 싸움 지려 지금 쟤네 그랩 돌아온다x3 그만가라 그만가라 아 뭔가 손해보는데 이거 빨리 갔다 가야겠다 말파도 아마 먹고 갈..집에 갔다가 먹고 갈거야 말파도 이새끼도 늦어지면 먹고 가야지 이거 먹어야지 성인군자보단 뱃사람이 백배 낫지 말파도 바로 테프텔 안탔어 테프텔 아니네 지금 말파도 못 뽑아내 바로 왔네 시보러 아 반칙 지리네 이 새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안녕 아비 어으 ㅎ 라인 관리 좋습니다 나 한 번만 때려 어...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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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씨구?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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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씌구? 얼씨구? 얼씸에요 얼씹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씨 신이 있어 진짜 아아 난리 났네 진짜 응 야 이거 잡을래 이거? 이거? 야 이거 잡을만 하겠다 이거 잡을만 하겠다 잡았다 하나 그렇지 그렇지 어시스트 두개 가져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어 배탱탭이지? 뭐 쏠기는 안닐 것 같고 투패? 투패? 파랑카드? 기렸구요 위치 투패 시발 어어 어유 잘 지워 시발 어유 와 투패 죽버지는데 깜빠넘은 투패 어유 얼탄 아 존납박시네 이 게임 진짜 다 지워 시벌러미 이거 말파이트 와아 몸으로 가리는거 봐라이 지능적 플레이 지리구요 이 새끼 엉망치 않아요 이태키 말파이스 끝 퍽퍽 속으로 추락! 깜짝 놀랐다 니블링 걸어가다가 또 뒤져두고요 아~~이건 진짜 그감이다 아 멘탈이 진짜 힘들대 밥 먹지않아라 먹게 해줘라 좀 새끼야 개새끼야 오 이 새끼 존나 잘주어 화학통 내가 보기엔 지금 화학통 10개 준거 같은데? 10개 준거 같은데 지금까지 화학통 5개 준거 Exceptional 가져나 짜증매 자, 마이트로 안겨 자, 카드가 넘는 킬 절이 아이고 깜깜다 탭배 잡아놔 브라치 좋아쓰 아 게임이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동적인 라인 스왑 좋아요 미드가 딱 먹어주고 유동적인 라인 스왑 아주 유동적인 유동적인 라인 스왑 마이퍼 존나 짜증나 아 아 개새끼들 아 아 아 존나 빡세네 이 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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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가 내려가서 뭐 못잡았네 지금 그래도 헐테리였네 겁나 단단하네 씨보라 이새끼한테 폭탄 안써야겠다 자금 낭비야 이새끼한테는 돈 낭비 돈 낭비 이빠이 단단하네 이새끼 리슨도 지금 탓만 보고있고 이새끼는 이상해 이번게임도 이새끼는 이상해 이번게임도 정상적게임이 아냐 이게 이새끼는 이상해 이새끼는 이상해 이새끼는 이상해 아우 씨X 조타스겐 궁이 좀 아깝지 않냐 6마리 먹자고 궁쓰는건 약간 조금 조개는 조금 아까워 조금 조금 아깝고 아아 씨X 리신 죽고 그냥 이런거 죽어주고 아아 리신 탑 존나 잘 보네 아 나 리신 인지를 계속 못하냐 깔끔하게 죽어주고 아 리신 인지를 해야겠다, 리신은 계속 죽네 넘들을 공포로 벌벌 떨게 해라 알리쥬 야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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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빠! 아 리시란티 너무 많이 다닌다 연판 아아 아아 알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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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몬에서 대신 너너로 아 이게 정글차이가 좋고 하죠 정글차이가 이게 좋고 하죠 리신이 존나 잘하네 내 영혼은 내 폐와 함께한다 폐기가 지리는데 씨름 폐기가 좀 지리는데 장탐 밀게 이거 하자고? 어? 검멸 씨발람도 존나맛 아! Q평 못 때렸어 아! 스톤 씨발람 아! 아 썸 존나 빡쳐 아 귤 졌지 맞다 귤 아 귤이 졌네 귤이 있구나 다 살아갔어 다 노플이야 어 상대 우리우리야 한번만 너도 입 털면 바로 탈블렉 갈게 우리우리야 알았지 어 우리우리야 알았지 저 당해내대 저 당해내대야하는데 넛내대 엠 엠 지킬게 있으면 두려운 법이다 아마도 덱궁 업그레이드 했는데 인지 못했다고 말한다 인지 못했네 아 시발럼들이 아 개청자 시발럼들 탑에만 사네 와 소름돋네 이새끼들 탑에만 있네 와 아 멘탈아 아 와 미치겠네 이거 아 아 존나 빡치네 이거 너도 잘린다 시발라 말리 개새끼야 존나간 새끼야 아 아 아 근데 이 저글차이가 진대많이 나긴 해 참할수 없어 진짜로 미신이 잘하기나 미신이 잘하는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나 또 궁 안산냐? 뭐 존나 많은데 아 저것도 끌리면 안되는데 와 저게 또 끌려가네 노력은 인정해주세요 다신 못 열게 해주세요 아 특패도 어떻게 살았다 특패가 리신 잘한다 리신 2등 많이 갔다 그래도 리신 개 딸피 어 잡았다 좋구요 와 이지도 존나 던져주네 원래 탐욕으로 던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퍼서 그런지 이거 먹고 탐 먹고 이거 덕은 뽑자 어 부들부들하네 이거 미신 씨발에 질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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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궁옥뚫 궁옥뚫 또 안했어? 미친 씨발 씨나 오늘 형 올라가니까 좀 이따 보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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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리신이랑 같이 온거 아니야? 이 개새끼들 이 개새끼들 야 수비를 잘리면 안돼 시비를 아 이건 잘렸다 저거 진짜 아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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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ㅆ ㅈㄴ wired ㅆ 아 이렇게 보둥지둥거리냐 어떻게 보둥지둥거리냐 아 됐어 아 일했어 와 너무 늦었다 태형 인피가 지금 내 이름을 새겨준마 아 갱풀이 좀 괜찮더라고 잼프가 지금 템 뭐야 오 좋았어 존약하면 되겠다 이제 골카전 박아라 이 새끼야 골카전 그냥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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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서 당겨 당겨서 당겨서 호우 도와쓰 야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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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파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파만마이좌마이좌 살았내 시봐서오지네 존나단단단데스네 와아 좋은 배 한천만 있으면 손은 아무래도 상관없이 바론 소멸 좀 나는데 이새끼들 남자라면 흉터는 기본이지 꼰새끼야 뭔거지 뭘 또 구했어 꼰새끼야 문제가 생기면 칼로 해결하는거지 쇼핑몰 어우 내가 무슨 씨병승용 아이디할때 저녁 최고형 자녀데 이 아이디할때 내가 툴이냐 쇼핑몰 택배내 퀴빌리 정치게 좀 지르긴한다 이 색이 귤벌레야 내려오래 와 귤벌레 드릴까지 듣고 있구요 오프플랭 카드캐리 머신 익혔구요 귤벌레 드립 정말 잘 인지해줬구요 귤좀 써라 보겸이 개새끼야 킬 딸 마구마구 치려고 했는데 개새끼야 야 이 씨발라봐 득배 날아가면서 짤짤해주고 파란 카드는 씨바람이 오지게 좋아하네 딱 좋아 바람 갱프리 로또가 있어요 궁예 어 어? 아 이 씨발라 쎄냐 야야야야 같이 먹자 이 새끼야 나 바람 없이 찌르다 짤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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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짤해 짤짤해 민ont ech응 소wah 동기 судар 자 앤네 요원부터 좀 벗고 으음 됐다. 3쿼트 떴다. 할만하다. 하아.. 아 나 아까 9hz 못하더라. 스턴 존나 먹었는데 3초 동안 나도 알면서 못쓰더라구요. 푸쉬해줘! 미드 푸쉬 해줘야지 애들 안보여 지금 로타를 타고 있어 폭풍성으로 ㄷㄷ 이거 무기야 아니 또뚜라더라 잘한다 나를 두고 가시오 아 왜 퀵비 달라고 해가지고 집중력이 잃었어 아 시발 시비를 안줘 개새끼야 아 시비를 시발 퀵비 달라고 징징거려 아 안줘 시발라마 아 퀵비 달라고 징징거려 이렇게 후테론 끝나고 이야기? 할 이야기 없는데 헐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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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뒤져라 이 개새끼 제약되었습니다 나한테선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을거다 모패를 보고 반만 따라해라 나 모패보고 따라하면 저런 짓은 안해 이씨 경고 따윈 없다 처참하게 죽여주마 이씨 한 번 끄고 고마굴 맛 개굴 맛 망자부터 가야해 망자부터 성인 군자보다는 센 사람이 계속 빛났지 간다 히힛 야이 시발 약해 아이 큐티 씨발 존나 못해 개새끼들 타배라 타배라 그만 460원이야? 조금만 더 못거면 되겠다 왔어 500원 왔어 깔끔했어 아 오더우트 X 빠지네 오우트 개질이네 진짜 장군님이네 오 장군님이여 다 맞다 거의 질수가 없어 지금 이제는 경풀 존나 세 네 아 궁옥걸 맞아 궁옥걸 맞아 궁옥걸 안 돼 안 돼 뭐 시야가 있어야 들어가지고 아 투피가 또 끌리면 답 안 나온다 이거 아 다른 산들 빼앗 A Wasp 치고 ach you 아까 전에 그 라인전 하던 갱플랭크인줄 알고있네 빙다리 핫바지 갱플랭크인줄 알고있네 달라졌어 이 ㅈㄴ 됐네 araus 얘를 정말 너무해 아 나 좀 타겠네 초중반에 내가 딜을 못 넣어서 그래 아니였으면 칠망각이었어 야 뭐 누구 말해 루기크 마이아디오진용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그럼 시비르는 꺼지고 음 그럼 시비르는 꺼지고 알았으니까 꺼지고 알았으니까 시비르 입 그만 털고 꺼지고 음 알았으니 꺼지고 어 시비르 입 너무 털어 어 누구 알리 알리 아이디 뭐야 어 신축하니 안되지 아이디 뭔데 알리야 그런거 안해 똘똘똘 맑고무님 저기 뭐 쿠 고추청자 아니야? 어? 나 그런거 안해 빠빠 어우 시바 아 그런거 안한다는데 시발 아 아 아 알이 좀 똘똘하더라 음 아 마이아디오진님 아이디 알려주세요 아이디 알려주세요 마이아디오진님 아이디 알려주세요 아이디 알려주세요 아 세꼬치랑은 힘들어 너무 힘들어 깨꼬치 너무 트롤이여가지고 음 쟤민이 역시 롤은 역시 롤은 키키한거 보니까 롤은 티문인가봐요 그치?